장애인신문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64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아울러 이를 통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보건복지부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안에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신규 직무 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직무를 개발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기념식에는 장애인 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이 쓰여되는데요. 이에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 추천 방법과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을 진행해 오는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지난해까지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놀이공원을 방문했는데요. 해당 공원에 방문한 장애인은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일부 놀이기구는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방문객이었던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유원시설이나 관광활동의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복지부의 유원시설의 편의시설 실태 조사와 함께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기에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